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3장 대명사원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여러분 책 67쪽 3번 2세 특별용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원래 대명사 is은 인칭 대명사의 단수 중에서 중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그것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is의 용법 말고 is이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이때 is은 물론 그것 이런 뜻이 아니고 문장의 쓰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문장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A. It is fine today B. How far is it from Seoul to Busan C. It is spring now 2. A. It is wrong to tell a lie To tell a lie is wrong It is true that she is honest B. I think it wrong to tell a lie I found it true that she was innocent 3. A. It was yesterday that I met Tom in the park It was yesterday when I met Tom in the park B. It was Tom that I met in the park yesterday 먼저 1번 비인칭 주어 is에 대해서 살펴보죠 비인칭 주어 is은 날씨, 시간, 거리, 계절, 요일, 명암, 상황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이는 is이죠 이때 is을 그것 이렇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is은 인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즉,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기능만 한다고 해서 비인칭 주어 is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날씨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죠 1. A. It is fine today 오늘은 날씨가 좋다 이런 뜻이죠 여기 is은 별다른 의미 없이 날씨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 이렇게 해석하면 안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1. It is raining outside 2. It is raining은 비가 오고 있다 이런 의미의 현재 진행형이죠 자,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 ing 형태가 나오면 이런 거를 현재 진행형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outside는 부사로 밖에 이런 뜻이니까 It is raining outside 밖에는 비가 오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 또 역시 날씨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ot은 더운 이런 뜻이죠 여기 in 역시 날씨를 가리키는 이시죠 It was very hot yesterday 어제는 아주 더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입니까? It is just 10 o'clock 정각 10시입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시 모두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B. How far is it from Seoul to Busan? How는 얼마나, far는 먼 이런 뜻이니까 How far 하면 얼마나 먼 이런 말이 되겠죠 From A to B 하면 A부터 B까지 이런 뜻이니까 From Seoul to Busan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얼마나 멉니까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말이죠 자, 여기 it은 거리를 나타내는 it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From here to your school 여기에서 당신의 학교까지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서 당신 학교까지 얼마나 멉니까 이런 말이죠 이때 it도 역시 거리를 나타내죠 자,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About은 숫자 앞에 쓰이면 약, 대략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약 5마일 됩니다 이런 의미죠 여기 it도 역시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계절을 나타내는 it을 보죠 Spring, 명사로 봄 이런 뜻이니까 지금은 봄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it은 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It is winter now 자, 앞에 문장의 spring이 winter로만 바뀐 문장이니까 이제 겨울이다 이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it은 계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it이 요일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죠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of the week is it today? What day of the week?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경우 대개 of the week을 생략하고 그냥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씁니다 자, 해석하면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이런 말이죠 자, 이때 it은 요일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되겠어요 자, 대답을 보죠 Monday는 월요일 이런 뜻이니까 오늘은 월요일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역시 여기에 있은 요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비인칭 주어 it 대신에 today를 주어로 써도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같은 의미이지만 앞 문장에서 today는 부사이고 이 문장에서 today는 명사가 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자, 여기 데이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 간의 만날 약속을 뜻하는 데이트가 아니고 날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는 무엇입니까? 즉,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이런 의미죠 자, 단순히 무슨 요일인지를 질문할 때는 방금 배운 대로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물으면 되고 몇 월 며칠인지 날짜를 물을 때는 what's the date to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what's the date today? 자, 이 말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죠 자, 여기 있음 물론 날짜를 가리키는 비인칭 주어이시죠 그래서 2월 7일이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경우 보통 today는 생략하죠 자, 여기에서 7일 이런 말을 할 때 seven 이렇게 기수로 써도 되고 sevens 이렇게 서수로 해도 되는데요 자, 여기처럼 it is 다음에 월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일을 말할 때는 sevens 이런 식으로 서수로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런데 2월 7일은 2월의 일곱 번째 날이니까 the sevens of the February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자, 확인해 봅니다 자, 여기 today는 곧잘 생략하죠 자, 그런데 여기처럼 일을 먼저 말하고 다음에 오브 플러스 월을 말해줄 때는 일을 the seventh 이런 식으로 반드시 서수로만 써줘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도 today를 주어로 해서 바꿔 써보죠 자, 다음으로 it이 명암 즉, 밝고 어두운 것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죠 dark은 어두운 이런 뜻이니까 get dark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it is getting dark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it은 명암 즉,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it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it이 막연히 어떤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it을 상황의 it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죠 it's all over with him all over 다 끝난, 끝장인 이런 뜻인데 자, 여기처럼 be all over with a 이런 식으로 쓰이면 a는 끝장이다 a는 가망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it's all over with him 이제 그는 끝장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기 it이 바로 상황을 가리키는 it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말로 그것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자, 이렇게 it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는 어떤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인칭 주어로 쓰이는 it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날씨를 나타낸다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항목으로 외우지 마시고 예문 중심으로 꼭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주어 가목적으로 쓰이는 it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it이 명사구나 명사절을 대신해서 형식상의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상의 주어가 될 때 it을 가주어 또는 형식주어라고 하고 형식상의 목적어가 될 때는 가목적어 또는 형식목적어라고 하죠 자, 역시 이런 용법의 it은 그것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럼 예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롱, 나쁜, 틀린, 그릇된 이럴 뜻이죠 또, tell a lie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하다 이럴 뜻이죠 앞에서 많이 나왔어요 It is wrong 그것은 나쁘다 자, 그것이 뭐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 to tell a lie가 되겠습니다 to tell a lie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리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o tell a lie를 보세요 to tell a lie가 명사구로서 이 문장의 진짜 주어 즉, 진주어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맨 앞에 있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형식상의 주어 역할만 하는 가주어 혹은 형식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 to tell a lie가 주어자를 쓰인 문장이었어요 자, 확인해 보죠 자, 이 문장을 가주어 있을 써서 바꾼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 to tell a lie가 to 부정사구로 명사구죠 따라서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형식상 주어인 가주어 있을 쓰고 진주어인 to tell a lie는 문장 맨 뒤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It is wrong to tell a lie 이런 과정을 통해 가주어이 시 쓰인 문장이 된 것이에요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It is easy to read this book 자, 여기 it 역시 가주어죠 그럼 진주어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명사구인 to read this book 이것이 진주어가 됩니다 자, 그럼 진주어를 다시 앞에 써보죠 To read this book is easy 두 문장 다 뜻은 다 똑같죠? 이 책을 읽는 것은 쉽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o read this book is easy 자, 이 문장을 자, 이 문장을 가주어 있을 써서 바꾸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죠 자, 주어 to read this book이 너무 기니까 가주어 있을 대신 쓰고 진주어인 to read this book은 뒤로 돌린 것이죠 It is easy to read this book 자, 이번에는 진주어로 정직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대디아를 잘 보세요 자, 해석해 보니까 명사절 대디아가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대디아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있음 뭐가 될까요? 그렇죠 가주어 형식 주어가 되겠어요 주어가 대절로 너무 기니까 주어를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다가 가주어 있을 써준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진주어 대디아를 주어 자리로 다시 보내보겠습니다 That she's honest is true 이 문장을 가주어 있을 써서 바꾸는 과정을 설명해 보죠 자, 여기에서 That she's honest가 명사절로 써 주어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대신 가주어 있을 쓰고 진주어인 That she's honest는 문장 뒤로 돌린 것입니다 It is true that she is honest 예문을 하나 더 보죠 It is true that he went there 자, 여기 또 역시 가주어죠 진주어를 대신해서 문장 앞에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진주어는 명사절인 That she went there 가 되겠죠 해석하면 그가 거기에 간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원래 이 문장은 That he went there is tru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원래 문장을 가주어 있을 써서 바꾸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hat he went there 명사절로 주어 자리에 쓰이기엔 너무 길죠 대신 가주어 있을 쓰고 진주어인 That he went there 는 뒤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지금까지는 이 시 가주어로 쓰였죠 자, 그럼 다음으로 감옥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I think it wrong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자, 그것이 뭡니까? 뒤에 나오는 To tell a lie 를 가리키죠 To tell a lie 거짓말하는 것 정리하면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o tell a lie 를 보세요 to 부정사구로 명사구인데 to tell a lie 가 이 문장의 의미상의 목적어죠 그런데 목적어 to tell a lie 가 너무 길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대신 it을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it은 형식상의 목적어 즉 감옥적어 it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to tell a lie 는 집 목적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해 보았는데 아직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학생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죠 자, 이 문장은 원래 I think to tell a lie long 이렇게 쓸 것이었는데 여기서 목적어인 명사구 to tell a lie 가 너무 기니까 목적어 대신 감옥적어 it을 쓰고 집 목적어 to tell a lie 는 뒤로 돌린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예문을 하나 더 보죠 I think it easy to read this book 여기에 있은 타동사 think의 감옥적어죠 그럼 집 목적어는 to read this book 이 되겠어요 자, 해석하면 나는 이 책을 읽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원래는 I think to read this book easy 이렇게 쓰려고 했지만 목적어인 명사구 to read this book 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대신 감옥적어 it을 쓰고 집 목적어 to read this book 은 뒤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문을 또 보죠 I found it true that she was innocent 여기 found 는 무엇을 찾다 또는 무엇을 알게 되다 이런 뜻의 동사 find의 과거형이죠 자, 여기서는 무엇을 알게 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nnocent 순진한 또는 결백한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결백한 이런 뜻이 좋겠어요 I found it true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 그것이 뭐죠? that ear를 가리키죠 that she was innocent 그녀가 결백하다는 것 정리하면 나는 그녀가 결백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that she was innocent 여기를 잘 보세요 이것이 집 목적어죠 원래 found의 목적은 명사절 that she was innocent 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낸 다음에 대신 감옥적어 있을 목적어 자리에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은 명사절인 that ear를 가리키는 감옥적어 이 시되겠어요 이 문장도 원래는 I found that she was innocent true 이렇게 쓸 것이었는데 여기서 목적어 that she was innocent 가 명사절로 너무 길기 때문에 대신 목적어 자리에 형식상의 목적어인 감옥적어 이슬 쓰고 진목적어 that she was innocent 문장 뒤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하나 더 보죠 I think it's true that he told a lie I think it's true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것이 뭐죠? that ear를 가리키죠 that he told a lie 그가 거짓말을 한 것 정리하면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it은 감옥적어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that ear가 진목적어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도 I think that he told a lie true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자, 목적어인 명사절 that he told a lie 가 목적어 자리에 오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대신 감옥적어 it을 쓰고 진목적어 that he told a lie 는 문장 뒤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주어 감옥적어가 들어간 문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주어나 감옥적어가 쓰이지 않는 원래 문장들을 살펴봤었는데 가주어가 쓰이지 않는 원래 문장은 쓰기는 쓰는데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감옥적어가 들어가지 않는 원래 문장은 결코 쓰이지 않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 문장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it that 강조용법에 쓰이는 i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앞에서 잠깐 동안 it is that 강조금이 쓰인 문장을 배웠는데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it is that 강조금은 문장의 어느 부분을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이죠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넣어서 표현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it plus is나 was 그 다음에 강조할 부분을 쓰고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강조할 부분을 a 나머지 문장을 b라고 한다면 자,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b는 바로 a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때 강조하는 부분은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나 부사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이 문장에서는 it was와 that 사이에 있는 yesterday가 강조되고 있죠 it was yesterday 어제였다 that I met Tom in the park 내가 공원에서 탐을 만난 것은 정리하면 내가 공원에서 탐을 만난 것은 바로 어제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yesterday를 강조하기 이전의 문장을 보면 I met Tom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부사 yesterday를 it is와 that 사이에 넣어서 강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 met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니까 이 다음에 비동사가 과거 시제 words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t was yesterday that I met Tom in the park 자, 여기서 보면 yesterday, 즉 어제는 시간을 나타내죠 자, 이렇게 시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that 대신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t was yesterday when I met Tom in the park 다음 예문을 보죠 b it was Tom that I met in the park yesterday it was Tom whom I met in the park yesterday 자, 여기서는 무슨 말이 강조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목적어인 Tom이 강조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t was Tom Tom이었다 that I met in the park yesterday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사람은 자, 정리하면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Tom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와 I가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Tom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자, 원래 이 문장이 강조되기 전에 형태를 살펴보면 I met Tom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역시 문장이 시제가 과거니까 it was를 써주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말 Tom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that을 써주고 그 다음 나머지인 I met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써준 것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t was Tom that I met in the park yesterday 자, 여기서 강조되는 Tom은 사람이죠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이 사람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who를 쓸 수 있는데 Tom이 원래 목적어니까 목적격 whom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t was Tom whom I met in the park yesterday 자, 아직도 it is that 강조용법이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해석하면 I saw Mary 나는 메리를 만났다 at the station 역에서 yesterday 어제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나는 어제 역에서 메리를 만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이지 됐을 이용해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주어, 목적어, 부사나 부사구라 그랬죠 자, 따라서 이 문장에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주어 I 목적어 Mary 부사구인 at the station 그리고 부사인 yesterday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제를 조심해야 하는데 so를 보니까 과거죠 그래서 it was that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어 I를 강조하는 경우를 보죠 주어 I를 it was와 that 사이에 집어넣고 나머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어제 역에서 메리를 만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참고로 이 경우 회화처에서는 흔히 it was I 대신에 it was me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목적어 Mary를 강조한 경우를 보죠 목적어 Mary를 it was와 that 사이에 집어넣고 나머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내가 어제 여기서 만난 사람은 바로 Mary였다 이런 말이죠 이번에는 부사구 at the station을 강조해 보죠 at the station을 it was와 that 사이에 집어넣고 나머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확인해 보죠 내가 어제 Mary를 만난 것은 바로 여기서였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 is that 강조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살펴보고 가죠 자, 다음으로 참고사항 한 가지만 살펴보고 1 is that 강조용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함께 보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일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람인 경우에는 that 대신에 who 혹은 whom을 써서 it is 누구누구 who it is 누구누구 whom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사람이 주격일 경우에는 who를 쓰고 목적격일 경우에는 whom을 써야겠죠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장소인 경우에는 that 대신에 where를 써서 it is 어디어디 where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이 시간인 경우에는 that 대신에 when을 써서 it is 시간 whe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자,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부사구인 this afternoo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that 대신에 when을 썼죠 자, 이유가 뭘까요? 강조되는 부분인 this afternoon은 오늘 오후 이런 의미로 시간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that 대신에 when을 써준 겁니다 자, 해석해 보면 내가 Miss Kim을 만난 것은 바로 오늘 오후였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It was Miss Kim whom I met this afternoon 자, 여기서는 무슨 말을 강조했습니까? 그렇죠? Miss Kim을 강조했죠 Miss Kim은 사람이니까 that 대신에 who를 쓸 수 있는데 원래 문장에서 타동사 맷의 목적어였죠 그래서 whom을 쓴 것입니다 자, 해석하면 내가 오늘 오후에 만난 사람은 바로 Miss Kim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It was in the park where I met Miss Kim 여기서는 부사구인 In the park을 강조했죠 자, 그런데 In the park은 공원에서 이런 뜻으로 장소를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대 대신에 where를 써도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해 보면 내가 Miss Kim을 만난 것은 바로 공원에서였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It was Tom who broke the window yesterday 자, 이번 문장에서는 tom, 즉 주어를 강조했는데 사람이니까 that 대신에 who를 써도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하면 어제 유리창을 깨뜨린 사람은 바로 tom이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It is that 강조 구문과 It is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언뜻 보면 형식이 비슷하죠 혼동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이때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It is that 강조 구문은 it과 비동사 그리고 that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는데 It is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만약 it, 비동사, that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서 뜻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t하고 비동사 그리고 that을 빼도 뜻이 통하면 강조 구문이고 뜻이 통하지 않으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It was yesterday that I met Tom in the park 자, 여기에서 it was와 that을 없애면 yesterday와 I met Tom in the park 이렇게 남는데 yesterday를 뒤로 보내서 I met Tom in the park yesterday 자, 이렇게 하면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it was와 that을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니까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주어 it과 진주어 that 절이 쓰이는 문장을 보죠 It is true that she is honest 자, 여기에서 이리즈와 that을 없애면 true와 she's honest가 남죠 그런데 true가 she's honest라는 문장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true, she's honest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she's honest, true 이렇게 해도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리즈와 데스 생략하면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it은 가주어 데디아가 진주어가 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사 지시대명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지시대명사는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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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지시대명사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this, that 그리고 복수형인 these, those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that과 those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톨러는 톨의 비교급으로 더 큰 더 높은 이런 의미죠 자, 주로 비교급 뒤에 쓰이는 말인 then은 뭐 뭐 보다 이런 얘기고 city는 명사로 도시 이런 뜻이니까 the buildings of 서울 서울의 건물들은 are taller 더 높다 than those of other cities cities는 도시라는 뜻의 명사 city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다른 도시들의 그것들 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 those를 잘 보세요 여기서 those 그것들은 앞에서 나온 the buildings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정리해보면 서울의 건물들은 다른 도시의 건물들보다 더 높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those가 바로 지시대명사로 앞에 나온 the buildings의 반복을 피해 사용된 것입니다 자, 원래 death로 받아야 되겠지만 buildings가 복수니까 death의 복수인 those로 받은 것이죠 자, 이처럼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계속 나오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온 명사는 대명사로 받아서 반복되어 쓰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자, 그럼 다른 예문을 보죠 colder, 추운, cold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더 추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last는 형용사로 지난 혹은 마지막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난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해석해보죠 The winter of this year is colder 올해의 겨울은 더 춥다 than that of last year 작년의 그것보다 즉, 작년의 겨울보다 더 춥다 이런 의미죠 자, that of last year 에서 death은 지시대명사로 앞에 있는 the winter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쓴 것이죠 자, 여기서는 the winter가 단수니까 그대로 death을 쓴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The houses in Seoul are more expensive than those in other cities How's is 는 집 이런 뜻의 house의 복수형이죠 발음이 how's is 이렇게 되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house is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expensive 는 비싼 이런 뜻이죠 자, 그럼 more expensive 는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더욱 비싼 더 비싼 이런 뜻이 되겠죠 바로 비교급이 되겠습니다 The houses of Seoul are more expensive 서울의 집들은 더욱 비싸다 than those of other cities 다른 도시들의 그것들 즉, 다른 도시들의 집들보다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서울의 집들은 다른 도시들의 집들보다 더 비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those를 잘 보세요 여기서는 무엇을 대신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앞에 나온 더 하우지즈의 반복을 피해 사용된 것이죠 하우지즈가 복수니까 death의 복수형인 those가 쓰인 것이죠 다음 2번으로 가서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받는 death을 보겠습니다 get up 일어나다 late는 부사로 늦게 형용사로 쓰이면 늦은 지각한 이런 뜻이죠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often 부사로 자주 종종 자, 그 다음에 be late for 는 무슨 뜻이 될까요 앞에서 배웠습니다 뭐뭐에 늦다 지각하다 이런 말이죠 he gets up late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because of death 그것 때문에 즉,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he is often late for school 그는 자주 학교에 지각한다 정리하면 그는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그 때문에 그는 자주 학교에 늦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that을 잘 보세요 여기 that도 역시 지시대 명사인데 자, 여기서는 that이 어떤 명사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나온 문장 즉 he gets up late in the morning 이것 전체를 받고 있죠 다시 말해 아침에 그가 늦게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종종 학교에 지각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I didn't say anything that made him angry say는 말하다죠 say, said, said 이렇게 변하죠 anything 대명사로 어떤 것 혹은 아무 것 이런 뜻이고 made는 만들다 make의 과거형이죠 make, made, made 이렇게 변하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angry 형용사로 화난 이런 뜻이니까 I didn't say anything 나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즉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that made him angry 그것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즉 화나게 했다 이런 말이죠 자, that을 잘 보세요 that이 받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앞 문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I didn't say anything 이거 전체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지시대명사가 명사뿐만 아니고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받기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즈후가 나오는데요 도즈후는 뭐뭐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이때 도즈는 peopl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도즈후를 도즈후를 잘 보세요 뭐뭐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원투투부 정사는 뭐뭐하고 싶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need는 동사로 뭐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need나 동사원형하면 뭐뭐할 필요가 없다 즉 don't need 투부 정사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도즈후 don't want to go there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need not do so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eaven은 하늘 하느님 이런 뜻이니까 heaven helps 하늘은 돕는다 자, 누구를 돕죠? those who help themselves 도즈후가 나왔죠 뭐뭐하는 사람들 그리고 themselves는 죄기대명사로 그들 자신 이런 뜻이니까 그들 자신을 돕는 사람들 즉 스스로 돕는 사람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리해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뜻의 유명한 격언이 되겠어요 도즈후는 뭐뭐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시형용사란 말 들어보셨죠? 지시대명사하고 형태는 똑같은데 자, 어떤 것을 지시형용사하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세요 지시대명사 다음에 명사가 오면 지시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예문을 보죠 자, 이때 this는 지시대명사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펜이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문장과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서는 this가 명사 펜을 수식해 주고 있죠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니까 this의 품사는 지시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이 펜은 내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this 다음에 명사가 오면 지시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저분이 너의 아버지니 이런 말인데요 물론 여기 that은 지시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his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this 다음에 시간이나 때가 오면 이때 this는 지금의 혹은 현재의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this day 하면 현재의 날이니까 오늘 이런 뜻이 되고 this time이 되면 이맘때 또는 이 시간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this day next week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다음 주에 오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next 대신에 last를 써서 this day last week 이렇게 하면 지난 주에 오늘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this는 day를 수식해 주니까 지시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문을 보죠 he went there this day last week this day는 오늘 이런 뜻이니까 he went there 그는 거기에 갔다 this day last week 지난주에 오늘 정리하면 그는 지난주에 오늘 거기에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보죠 여기 this도 지시형용사죠 this time 하면 이맘때 이런 뜻이 되니까 at this time next year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 이맘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으로 대명사 1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연습 문제하고 종합 문제가 있죠 김지수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문법 시간 했을겠죠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잠 신정 2 3 4 6 6 6 16 15 20